힐링란드의 너무 기뻐고 선수들이 진짜 고생 많이 했거든요. 마음고생도 하고 열심히 연습도 하고 한 게 좀 나왔고 팬들한테도 그게 보여지고 좀 전해져서 그게 저는 좀 그리고 승리로 보답받은 것 같아서 더 기쁘고 오늘 얘기로 진짜 자신감을 더 찾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걸 좀 많이 느끼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가지고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큰 대회를 처음이라 긴장을 할 거 알았지만 생각보다 긴장되는데 감격 나고 느낀 거는 즐겁게 하고 즐거운 추억을 얻은 것 같아서 되게 만족스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확실히 정규 시즌이긴 했는데 큰 무대를 비슷하게 경험을 한 것 같아서 정말 즐거운 하루였고 뭔가 되게 연패 후에 지금 2연승 달리고 있어서 자신감도 다시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승리가 참 뜻깊은 것 같습니다. 정규 시즌이긴 했지만 좀 입장할 때도 그렇고 또 저희 뒤에 팬분들이 계셨는데 아무래도 좀 차이가 나다 보니까 진짜가 좀 소리에 차이가 많이 날 줄 알았는데 정말 안 밀리게 너무 응원을 잘해주셔서 저희가 꼭 이겨야겠다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고 또 그렇게 결과가 나와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관중분들 많은 경기장에서 관계하게 돼서 되게 재밌었던 것 같고 이겨가지고 더 값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정규 시즌인데 뭔가 제가 관중이는 결승전을 국내에서 좀 안 하다 보니까 뭔가 그런 느낌 받아서 되게 되게 신선한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팀원이 굉장한 방팀인데 오늘 경기를 어떻게 준비하시고 어떤 것들이 전략적으로 적중했기 때문에 승리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뭐 팀적으로 전에 인터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연습 때 여러 가지 방향성을 잡고 메타도 메타 쪽으로 연속을 많이 해 놨고요. 그전에 친구들이 원래 잘했던 것들도 원래 잘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에서 그런 것들은 잘 보여진 데 집중을 좀 많이 했고 최근에 조금 내부적으로 위축되고 좀 경기에서 그게 안 나오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나와질 수 있는데 초점을 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준비한 대로 예상한 대로 뱀픽이라든가 구도도 잘 나왔고 해서 뭐 괜찮았던 것 같아요. 1경기부터도 콜도 그렇고 어저께도 굉장히 좋았던 경우는 그들 나와져서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T1이라서 큰 경기라서 따로 준비했다기 보다는 시즌 중에 한 경기로 생각을 했고 저희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이제 그 어떤 경기도 또 패에서 되는 경기가 없다고 진짜 다모하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간절하게 한 경기 한 경기 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 한 번째로 질문했는데 신흥이고 사실 이런 큰 무대는 처음이었잖아요. 그리고 저번 인터뷰에서 긴장할 시간이 아깝다고 얘기했는데 이제 큰 무대에 서보니까 어떻고 실제로 승리해보니까 본인은 어떤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하나요? 긴장할 시간이 아깝다고 했지만 실제로 이런 말이 긴장하는 생각도 놀랐고 뭔지 모르겠는데 초반에 애국가랑 팬분들 응원을 들으니까 되게 편하게 하자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가지고 그냥 제 최대한 열심히 하고 즐겁게 했던 것 같아요. 끝. 어, 주라. 감독님한테 질문을 들으셨는데요. 3세트에서 이제 이메이지로 들어가서 자이다, 정글리, 동선도 제한해서 포토코도 붙여놓고 이제 퍼블도 먹는 이들 많이 치는데 이 전략을 혹시 내부에서 누가 원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어... 마르잖아? 게임적인 부분이라 이쪽으로 뭐 이 부분을 준비해도 준비인데 인게임 안에서 선수들이 같이 소통을 해가지고 얘기를 했고 어... 예 제가 형규가 말했습니다. 아, 그래? 형규가 했습니다. 형규가 인게임에서도 이제 어, 괜찮은 것 같다 이거 해보자 어떻게 해가지고 콜이 시작되어가지고 3개의 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네 네 저 벨릴 선수분한테 좀 받아도 싶은데 지금 지난방 경기부터 좀 많이 불편한 기색이 보이는데 현재 몸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장기를 치료했는데 지장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어... 사실 뭐 이자에 앉아있을 때 빼고는 뭐 괜찮긴 한데 뭐 이게 시술 받은 지 아직 3일밖에 안 되나서 이렇게 몸에 좀 구멍이 뚫려있는 상태가 좀 아프긴 한데 그래서 이렇게 좀 오래 누워있다 보면 좀 괜찮거든요. 약도 잘 챙기고 있어가지고 의자에 앉아있을 때 빼고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아까 전략 이제 대쿠스 선수가 짰다는 얘기였고 대쿠스 선수가 이 시즌 초기에서 팀원들과는 이견주의라고 이런데서 본인이 좀 역할을 팀의 역할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팀이 지고 연패를 하는 상황에서 좀 더 중심을 장아주고 이끌어가는데도 힘을 썼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그 역할을 대쿠스 선수가 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좀 주장격 베테랑으로서 팀이 옆에 기간 동안 지금 팀을 어떻게 추드리고 오늘 경기 준비나 경기 내에서 좀 어떻게 팀을 이끌어 나왔나요? 사실 뭐 정신적으로 도움이 될 생각은 크게 없고 도움이 된다고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실질적으로 이 게임 안에서 좀 영향가 있을만한 콜이나 플레이를 하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3세트 중간에 한타 지는 모습이 나왔는데 거기서 이제 안정적으로 우세한 모습을 계속 지키고 손님까지 붙이셨는데 어떤 폴이 나왔고 또 그때 상황을 어떻게 분석하고 계셨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선수가 나왔나요? 뭐 편하신 분들 뭐 뭐 뭐 일단 3세트 때는 1세트처럼 조합이 좀 극단적이지 않고 후반에도 충분히 밸류를 맞추면서 밴픽을 진행했어서 4형 챙긴 시점에 아시류가 너무 잘 커서 그냥 보상기도 그렇고 저 이제 그냥 한타만 안친다고 다들 멘탈 찾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물론 T1 흥연기긴 했지만 KT 원정 선포 열리야 되겠고 마지막으로 끝났을 때 뭐 뭐 다른 종목도 좀 부럽지 않은 스티이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약간 2년전 결승상도 좀 나고 몇 개 선수가 느꼈을 때 오늘 상대의 응원을 어떻게 낳아드려줬는지 좀 기분을 그때 당시에 끝났을 때 기분을 하셨던 것 그때도 항상 저희가 1경기를 지고 가서 상대팀의 함성소리가 들리고 결국 경기가 다 끝났을 때는 저희를 응원하는 함성소리밖에 안 들렸거든요 오늘도 똑같았던 것 같습니다 네 BDC 선수의 결처 저번 경기 승리를 하고 나서 인터뷰에서 조금 자신 없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경기부터 자신감은 좀 많이 회복한 것 같아요 3월 정도 된 시간이었는데 스스로 와인드 컨트롤을 어떻게 했나요? 어 사실 크게 한 건 없고 뭔가 어 팀원들끼리 신뢰도 많이 떨어지고 자신감도 없는 상태였는데 뭔가 이렇게 정규 시즌이지만 이렇게 관중분들 많은 경기를 하니까 뭔가 더 더 끌어올라진다고 해야 되나 그런 기분이 들어서 되게 뭔가 오랜만에 게임한다는 기분이 들었고 다 같이 폴도 잘 나오고 뭔가 저희가 제일 잘할 때 모습이 뭔가 나온 것 같아서 이 경기장이 큰 것에 대한 영향이 좀 큰 것 같아요 지고 있을 때는 솔직히 진짜 모두가 정신적으로 힘들어 보였고 이겼을 때는 지금 아직 뭐 한 게 없어가지고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질문 더 있으실까요 질문 더 있으실까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소감 마지막에 마무리 인사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명님 네 지금 연패에도 있었고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의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생하는 선수들이 더 힘을 내줬으면 좋겠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은 오늘 얘기로 확실하게 되새겼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고요 계속 얘기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해보자고 선수들에게도 얘기를 하는데 저도 똑같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정말 간절히 최선을 다하여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어 고생하는 코치들도 정말 노력 많이 하고 있거든요 같이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경기로 능이 많은 것 같아서 기쁘고 부족한 점이나 아쉬운 점을 많이 받은 것 같아서 더 좋았던 하루가 됐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저도 그간 이제 감코진분들이나 선수들이 다 열심히 해왔기 때문에 오늘 이겼다고 생각을 하고 이 기세를 보라 앞으로도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도 이제 1라운드 개인적으로 목표를 뭔가 아무래도 최근에 젠지가 너무 잘하다보니까 6분까지만 젠지처럼 하면은 젠지백은 다 이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혼자 목적을 잡고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좀 6분까지 되게 선세트 다 잘한 것 같아서 이제 2라운드 전까지 6분 이후에도 젠지를 이길 수 있는 팀 그리고 군딜이 될 수 있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승리로 분위기 반전이 된 것 같아서 되게 기분 좋고 팬분들이 더 적으셨는데 이번 연기장에서 응원해주셔서 정말 고생 많으셨고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1라운드 절반 이상 지나온 것 같은데 남은 1라운드도 다 이겨서 1라운드는 5승 과태로 남은 1라운드도 다 이길 수 있도록 결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